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7일 3월 초 들어와서 상당히 햇빛 보기가 힘들군요. 그래서 저는 3월 초 되면 그래도 봉기운이 물속 풍겨서 밀면이 좀 상승그래프 탈 줄 알았는데 밀면은 동작 그만 칼국수는 직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이 3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지보다는 상당히 매출을 못했습니다. 날씨가 어지는 3월 6일 날에는 그나마 햇빛이 조금 비고 이래가지고 밀면 비빔면 칼국수 콩나무국밥 우리 집에 있는 아이템 모두 골고루 나가가지고 한 장 가까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물총조개 콩나무국밥 밀면은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앞에 선거는 계절메뉴라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는 덜깨 칼국수가 왕창 몰리가지고 덜깨를 갖다가 칼국수를 만든다고 정말로 힘들게 점심한테 빡빡 뛰어댕겠는데 오늘은 물총조개 칼국수를 대자를 갖다가 무려 31개인가 이 정도 팔고 소자가 1개인가 2개인가 이런 물총조개 칼국수를 토탈 한 30몇 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물총조개 칼국수가 우리가 대자가 만 원씩 받습니다. 한 그릇에. 소자는 9천 원 받는데 매출이 64만 원 정도 지금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총조개가 매출을 절반을 차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물총조개 칼국수가 원조 가야면 시민공원조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자부심을 갖고 물총조개 칼국수며 덜깨 칼국수 모든 요리를 연구하면서 계속 제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려면 이 경쟁 사이에서 뒤진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겨울에도 어떤 메뉴로 물총조개 칼국수지만은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될지 가래비를 한 두 개 더 이어줄지 또 새우를 좀 올려줘야 될지 홍합은 기존 제가 홍합을 엮고 해보니까 홍합을 안 드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합을 내르고 홍합 대신에 다른 조개를 좀 이어볼까? 그래도 가격은 상승이 안 더 이상 모를 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칼국수 한 걸 물총조개 좀 이어주고 만원 받으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가격대도 높은 겁니다. 제가 판단하게. 그래서 더 인상은 천원 이상 못 올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총조개 칼국수 만원 보통 부천으로 가되 상당히 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착한 요리사는 온석이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나 이래서 장사가 안 될 때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잘 될 때 탕탕 매출 튈 때 그때 보여드리면 당연히 한갑다 이러면서 항상 밀면집에 레시피 비오러 오면 밀면도 잘 나가고 콩나물국밥도 잘 나가고 물총조개도 잘 나가고 매출이 44철 억수로 올라가는지 그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 수기 때는 비수기 때는 3월 달에 날씨 춥고 바람 불고 햇비도 뿌일 때는 60만 원, 70만 원 파는 것도 선전화합니다. 분화가가 아니고 골목에 약간 서면해서 진구청 쪽에 연두리지요. 그래도 지금 이 근처에는 우리 원조가야맨 주변에는 재개발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 짓는다고 다 미뤘기 때문에 2주를 다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5, 6년, 7년 정도 버티고 있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물총조개로 뜨시러 차 몰고 와가지고 주차는 각자 알았을 테고 시민공원의 주차장이 공연차에 늘은 데 있으니까 오시가지고 소문, 소문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에도 기본 페이스는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가면 100만 원은 못 팔더라도 한 8, 90만 원은 하나 올라가겠나 이래 예상하고 오늘 날씨 이래가지고 안에 지금 서울에 앉아있어도 조금 춥네요. 그렇기 때문에 밀면 큰 기대는 안 하고 칼국수, 물총 칼국수. 그래, 제가 오늘 제가 예상을 하고 물총조개를 갖다가 반여수산에서 아침에 구매를 많이 해가 왔습니다. 다행히 조개 30, 뭐 서너 그릇 같으면 조개가 버시로 한 5kg, 6kg가 소비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개를 확보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자, 물총조개 얻습니다. 아이고, 오늘 안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내일 오겠습니까? 간판은 내시아 놔놓고 조개도 없이 장사하나 이랬나 하고 그래서 조개를 제가 가져와서 살리는 법, 저 원조가 아니면 시민공원집에 들어오면 조개가 생물도 일주일, 7일, 8일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개발했다. 조개를 하루 이틀 만에 죽일 것 같으면 물총조개 장사를 못합니다. 두산의 유명한 물총조개 칼국수 집처럼 하루에 100kg, 200kg 나가는 것 같으면 오늘 또 사오고 내일 또 사오고 이래가지고 조개 살릴 필요도 없이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몇 그릇 나갔는데 내일 30그릇 이상 나간다고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개 한 2, 30kg 사오면 내일 장사 안 되면 조개를 어떻게 안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kg씩, 15kg씩, 20kg씩 사가지고 와서 조개를 살려가면서 정말로 연도 맞추고 온도 맞춰가지고 조개를 잠을 지어가지고 다 소비할 때까지 조개를 안 죽입니다. 간혹 조개를 많이 했으면 조개가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죽어가 있는 건 곤란입니다. 작업을 할 때. 그래서 물총조개를 사시사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첫째 조개를 살려가면서 일주일 이상 제가 보관하면서 살려가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물총조개 칼국수 끌어내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조개가 예를 들어서 20kg 사가와가지고 10kg 팔고 10kg는 그냥 폐사대에 보면 이 물총조개를 4, 5년 지금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총조개는 제가 해보니까 40그럭, 45그럭 정도는 팔아봤습니다. 오늘 같이 서른 몇 그럭도 많이 파는 겁니다. 보통 20몇 그럭씩, 30그럭 가까이까지 파는데 그래도 조개 칼국수가 25만에서 30만원 매출의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총조개 칼국수는 항상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또 얻었고 이번 참에 들개 칼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개도 효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개와 오늘 물총 칼국수 콩나무국밥을 해가지고 지금 포석이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물총조개를 얼마나 팔았는지 여러분 판매해나게 보면 총 64만 2,500원 정도 팔았습니다. 3시까지 그런데 물총조개 칼국수가 31만 9천원 정도 팔았네요. 여러분 소주는 3병 팔았습니다. 여러분 물총조개 칼국수가 칼국수 소자가 9천원 대자가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밖에도 제가 크게 붙여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셨죠? 밖에도 크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벽에 붙였습니다. 간판을 붙이고 저거를 한 5년 전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실상 조개를 저래하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100개 이상 파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못 팝니다. 조개를 제가 많이 팔아보기 한 40개, 50개까지는 못 팔아봤어요. 오늘같이 32개, 3개 정도 팔아도 정말로 바쁩니다. 물총조개는 매출이 일반 칼국수 30만원 정도 팔라 하면 32만 9천원씩 팔라면 정말로 오무신 발바닥 타는 냄새 나도록 주방에서 띠댕겨야 되는데 물총조개는 그나마 부하가치가 높고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30몇만 원 64만 원을 막 팔았는데 물총조개가 50% 매상이 됩니다. 나머지 콩나무국밥하고 밀면 몇 거룩하고 총 70몇 거룩 오늘 지금 팔았네요. 3시 정도까지 그래서 마감할 때까지 한 100거룩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한 80만 원, 90만 원까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밀면 기술을 비우실 생각이 있을 분은 밀면 마피아스는 절대 안 됩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밀면이 성숙이기 때문에 가게 열어놓고 홍보도 안 해도 밀면 드시로 막 들어옵니다. 특히 4, 5, 6, 7, 8, 9월까지는 줄 씁니다.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면 손님 자체도 떨어집니다. 가을 끝자락에 낙엽이 물이 팍 들다가 쭉 떨어지면 손님도 쭉쭉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서 100만 원 파시는 분들은 20만 원 정도밖에 못 팝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겨울 때는 밀면 하루에 한두 그릇. 옛날에 백종원 선생이 밀면주에 가서 겨울철에 가스 불 때 가지고 손님 기다리니까 하루에 한 그릇 두 그릇 파는데 밀면 하지 마라 이랬다고. 그래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밀면만 불 캐가 솥에 불 때가 하루에 한두 그릇 팔아면서 가스비는 한 달에 4, 50만 원 내니 그냥 집에서 3개월 신액이 났다. 거의 밀면 집이 그래서 밀면 집은 겨울철에 3개월 문 닫는다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밀면만 하다가 겨울철에 딱 겨울이 오면 당장 밀면 외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비하러 가려니까 돈 주고 비우는 게 아니라 돈 아까보가 못 비우고 그런 게 가게를 겨울철에 문 닫고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분들은 밀면만 비우고 가고 싶어. 그래서 밀면만 비우고 가도 되는데 나중에 후회한다. 화살은 내 인테로 들어온다. 다 비하가. 콩나무 국밥 물총조개 칼국수 넓게 칼국수 다 비하가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비하가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비하가 가나와 놓고 딱 여름 시즌에 돈 잘 버리고 겨울 딱 되었을 때 덜게 하고 물총조개 칼국수를 딱 하면 와 사부님 말씀이 맞네요 이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나오면 그래서 항상 저한테 비법 밀면을 전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가서 비울 때도 밀면만 절대 비우고가 나오면 안 됩니다. 겨울철에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 밀면 말고 칼국수, 갈비탕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곰탕은 1도 많고 제로비 포지션이 높아가는 거는 마진이 없습니다. 겨울에 100만 원 팔아가지고 제로비 5, 60만 원 들어가면 인급비도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총조개 칼국수 이런 거 조개값 얼마 안 합니다. 조개 10kg에 5만 5천 원, 5만 원 합니다. 그러면 4, 50그릇 만들 수가 있어요. 조개로. 이런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겨울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에서 오래 했고 7년 정도 하고 있지만 제가 칼국수도 제가 개발했고 물총조개도 제가 개발했고 10개 칼국수도 개발했고 콩나물 국밥도 개발을 했고 그래가지고 저도 버티 나오고 겨울철에도 돈 벌입니다. 겨울철에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두 사람이 부부간에 알바 2시간 하시는 분 한 사람하고 3명이 해도 60만 원, 70만 원 겨울에 팔고 여름철에 4명이 딱 뛰면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배달의 민족도 친해 민서.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집세, 물세, 전기세 다 나오고 인건비가 다 나오고 오로지 홀에서 4개월 바짝 하면 딱 답이 나오죠. 매출이 한 2억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딱 6개월 분기에. 나머지 분기에 6개월에 한 1억 팔은다 해도 2억도 올라가겠네요. 1년에 3, 4억 판다 생각하면 그만큼 돈이 떨어지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또 밀면 기술을 비우고 싶은 분은 꼭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앞에서 밀면만 배워가는 대세가 안 된다. 밀면 잘하는 집에 가서 밀면 기술을 비우되 그 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메뉴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느냐. 밀면은 어디 가서 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밀면 외쪽으로 2차로 계절메뉴가 콩나물국밥이라든지 칼국수라든지 만두 백반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있는 진인지가 아닌가 그거를 깨뚫게 봐야 됩니다. 거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그 집에 가서 비하십시오. 밀면만 최고의 맛이다 생각하면 밀면만 딱 비하가 나오면 찬바람 보고 9월달 추석 시고 나면 당황합니다. 6개월 동안 내년 올 3월 4월달까지 어떻게 버틸 겁니까? 여름철에 똥물이란 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포스기도 보여드렸어요. 정말로 물총조개가 효자종무입니다. 물총조개 30그릇 같으면 30만 아입니까? 그러기에는 물총조개 31그릇에 보통 9천 원짜리 한 그릇 31만 9천 원을 팔고 나머지 콩나물국밥, 덜깨칼국수, 일반 칼국수, 밀면 몇 그릇 이렇게 팔아가지고 64만 7천 원 정도 몇 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찬간요리사TV 장사도랑이 이세비입니다. 찬간요리사TV 장사도랑이 이세비입니다. 찬간요리사TV 장사도랑이 이세비입니다. 그릇에 이번에는 서비스는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여유가 대부분의 사회사TV 장사도랑이 이세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세비가 생각해 가지고을 보속oc duy기를 바랍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